자 거기 이제 장근세씨가 위에 읽고 여러분들은 아래 한번 보세요. 자 해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몸가짐을 크게 깨끗하게 하지 말라. 어? 이상한 소리다. 그렇죠? 처음부터. 인체의 욕댐, 더러움을 받아 거두어야 하니 남과 어울림에 크게 분명하게 하지 말라. 인체의 선악, 어짐, 어리석음을 감싸 안아야 하니. 자 같이 읽어보죠. 지신에 불가태교결하라. 불가태교결하라. 일체의 오욕 구애를 요요 납득이니 여인의 불가태 분명하라. 불가태 분명하라. 일체의 선악현우를 일체의 선악현우를 요 포용득이니 요 포용득이니 예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죠. 너무 분명하게 하는 거. 또 너무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일종의 결벽증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어렵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 그 한 번 저기 그 다음에 한기복 씨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빨리 읽어도 괜찮아요. 한 날의 길에 사람의 좌취가 없고 한가한 늑대게는 저조차 졸고 있어라 좋아라 심심이 고요함 느끼니라 늦이기 시자던 꿈 이루었다. 기온이라곤 눈 성별 불행가하더니 적벽 바위 틈새 익히 붙여선 가끔씩 새살아 자연스레 생기가 흐려나니 바람보다 생각여인 생각마다 없거든 눈 입을 깊이 팔리며 꼭대기 나무에 까치받은 배터리다. 배 속길에 이어진 초과 안채 가을날 눈살이 고급적 햇살이 빛나는 즉석이 파고들고 다락의 목어 향기에 느껴지지 않아 꿈에서 돌아온 별들에게 넘어 댄닉된 차가운 소리들 누워서 읽는 시는 한가에서 좋고 창밖의 눈녹은 물떨어져 풍광이 현상 소마음이 차가운 나물해피 늦대게 먹여주고 아궁이 군고구마 꺼내는 손 끝이 깜잠 따사함 예 겨울에 쓴 예 글이죠 선생님 쓰신 건가요? 예 아 참 못했네요 자 그 다음이요 예 8장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종필씨가 우에 읽고 천천히 읽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래 한문 세상에 머물러서는 속댐과 같이 더불어서는 안되나 또한 속댐과 달리 더불어서도 안되야 이를 지어서는 남들이 싫어하게끔 해서는 안되나 또한 남들이 기뻐하게끔 했어도 안되야 예 그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배운 그 저기 몸에 그렇게 비법의 하나가 은신술 은신술이거든요 자기 몸을 감추는 숲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요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거 저 그거 잘해요 그러니까 젊어선 그걸 못했는데 지금 그걸 잘해요 저를 티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제가 배운 하나의 처세술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저 그걸 저 혼자서 야 이게 무공 비법이구나 은신술을 우리는 뭐 닌자해가지고 몸을 숨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진짜 많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들을 모시고 제가 안내를 맡고 그랬는데 근데 그 그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위빠사나 수련원 하는 어디를 갔었는데 거기서 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갔대요 이유가 어떻게 반나절 막 그렇게 아무 말도 안 꺼내고 있어야 된대 위빠사나 수행이요 거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순불교의 수렴법인데 제가 그랬죠 아니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정말 사람 간의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행동이 필요할까요 그런 이야기 서로 말없이 이렇게 같이 오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느낌이 또 이렇게 생각나네요 자 다음에 혜준씨 읽어보세요 한 고양이가 말라르메의 고양이에게 물었다 그래 넌 요즘 뭐라고 지내니 그러자 그 고양이가 대답했다 말라르메의 고양이인 척 하며 지내 스테판 말라르메의 말라르메의 고양이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뮤직비디오 하나를 만들었어요 요거로 그런데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오도막 집 개라고 하는 그런 거로 졌는데요 뭐냐면 우리 집에 개가 있어요 진돗개가 그래서 개를 주인공으로 해서 썼어요 그 오막살이 개가 지나가는 개를 보면서 짖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개가 너는 왜 짖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오막살이 개가 야 니 주인한테 꼬랑지 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낮잠 자는 거 방해하고 그래서 내가 짖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그럼 너는 어떻게 어떻게 지내는데 그래 나는 추만호의 주인인 척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썼어요 요거 이렇게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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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다 아멘